아..아..싫어..아.. 헤어우! 헤어우! 진짜..아 오빠 진짜 맞아.. 왜 하지? 지금 좀 이상한 거 같아.. 나 좀 이상해.. 지금 좀 이상한.. 어..그런 거 같아.. 그날이야? 좀 화나..아..그날인 거 같아 좀.. 아.. 내 대신 출근 좀 해줘 제발.. 난 싫어.. 헤어우에서 마이크 소리 줄이는 게 아니라 디스코드에서 줄이는.. 아이..그..그..그..뭐지? 마이크에서 자동으로 줄이는 거 아니야? 니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알아? 닥치라고? 아니야 근데 이게.. 디스코드로 안 할 때도 그랬어 줄어들었어 지금은 안 줄어들고 있어 오히려 그니까 행아웃 탓이지 구글 이 병신같이 주식을 샀으면 하지 그 돈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행아웃을 마이크 내장 기능인 거 같다는 뜻이지? 아니야.. 뭘 안다! 니가 뭘 안아 신! 족밥아! 그렇게 잘되면 이씨! 히오스할 때 스킬 좀 잘맞추라구 스킬 좀! 나 진짜 맞아.. 아 왜이렇게.. 헤헤헤헤 좀 화난 거 같애 나.. 진짜.. Q 좀 잘맞추라구 합류좀하고 맵 쫌 보여 맵 좀! 야 새끼야 와.. 진짜 맞아.. 아 오늘 좀 더워서 그래요 좀 화가 난 것 같애 어 잠깐 정말?